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는 4년차 싱글 대디 김창율 씨. 만능 살림꾼 아빠의 좌충우돌 육아일기. 거칠고 격렬하게 포트에만 들어서면 전투력 상승. 태어날 수 없는 마성의 스포츠 휠체어 럭비. 4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진 정상일 씨. 휠체어를 탄 기적의 지휘자로 화려하게 재기하다.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5분. 사랑의 가족과 함께합니다.